한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서 이번 주는 50페이지의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강의를 우리가 진행을 해보죠. 속성에 대한 것은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부동산 특성은 출제 빈도가 높아서 매년 한문항 정도씩 출제가 구성이 되는데 속성에서는 내용관계에서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고 다만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인용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그러면 이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토지의 본질적인 어떤 가치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속성 중에서 기본적인 성격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부동산학에서는 이 공간 개념이 무척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공간 개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간은 3000 공간을 나타내요. 우리가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평 공간 또는 지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중하고 지하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수평 공간에 국한을 했겠지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는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간 개념을 보면 이렇게 공중과 그 다음에 수평 지중에 대한 3000 공간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과 경제와 또는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이 공간에 미칠 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 미쳐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보면 용적률 이런 것들이 다 틀리는 이유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의 위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확대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도 그만큼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 등과 같은 기술적인 개념도 접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간을 인식을 할 때는 경제와 법률과 기술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간성이라는 것은 양가로 4번에 나와 있지만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요. 이 공간으로 인식되는 토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수평 공간만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늘려주게 되면 직장은 여기 있고 주거는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과도한 직주분리 현상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쪽의 부동산 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이 집중이 되게 되면 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5번에 수평 공간의 확대는 과도한 직주분리 현상을 야기하고요. 인구 증가와 도시 집중에 따른 건물의 고층화 등은 토지용 활동을 삼천 공간 활동으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 공시제도가 있는데 이게 수평 지적주의예요. 그러니까 수평 공간에 대한 것만은 소유권에 관한 경계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 공중과 지하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이거는 뚜렷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51페이지에 가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적 범위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칠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민법 212조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51페이지에 상당한 양가로 1번이 있고 양가로 2번에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어지는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 소유자 간의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공중권을 놓고 따져봤을 때 사적인 공중권과 공적인 공중권으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범위는 사적인 공중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그 위의 공간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항공로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개인의 소유권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 51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게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중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표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토지 소유권에 관한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중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일정한 고도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관계를 나타내는데요. 거기 보시면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사회 때는 우리가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를 그냥 수평 공간만 인식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수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중이라든가 또는 지하공간에까지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중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무한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중권도 사적인 공중권이 있고요. 공적인 공중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범위까지로 공적인 공중권은요. 항공로 등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공중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계속 연구 또는 개발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2페이지에 가면 이 공중권의 종류가 사적인 공중권과 그 다음에 공적인 공중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위의 박스 참고란에 가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돼 있어요.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는요. 이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관점에서는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도입이 안 되고 있다. 고기만 거기다가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안에 52페이지 상단 박스에 가게 되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입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성격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부가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여기는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토지 소유자들은 상부 공간을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뭐를 얻게 되냐면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금전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면적만큼에 대한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 개발권을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대신에 여기 개발 지역에서는요. 개발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를 제한을 두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그런데 단 이 개발권을 만약에 시장에서 사들일 수 있으면 이 면적만큼은 추가로 개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기 이쪽은 제한이 되는 지역 대신에 개발 지역에서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이렇게 이해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도입은 안 돼 있다.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지표권이라고 있죠. 지표권이라는 것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물을 경작을 하거나 건물을 건축을 하거나 이런 등의 행위를 우리가 지표권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지표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작물을 경작을 하고 건물을 짓고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의 권리를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물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경작을 할 수도 있고 건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관한 권리라는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요. 이 물에 관한 권리를 보게 되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지표상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게 되면요.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 선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역주의라는 건 수변 지역에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수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비가 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는 건조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역주의의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을 골고루 나눠 쓰더라도 비가 와서 물이 부족한 현상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유역주의를 채용하는데 선형주의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 작물 경작이 다 어려워지니까 먼저 온 사람이 우선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선형주의의 논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유역주의가 더 합리적이냐 선형주의가 합리적이냐 이런 논리는 없어요. 비가 오는 지역은 유역주의가 합리적이고 오지 않는 지역은 선형주의가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되겠고 아직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유역주의이나 선형주의 개념을 갖다가 출제하거나 한 설례는 없어요. 그냥 용어상에서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지하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하권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했던 설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공간이 있죠. 일정한 깊이까지는 토지 소유권자의 어떤 권리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하권 안에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인정이 돼요. 왜? 사람의 생존하고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일부 지역을 가게 되면 이 지하수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토지 매매를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하권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거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하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미체골 광물이 있죠. 미체골 광물은 민법상의 소유권에 대한 대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거는 광어법상의 광어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민법상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예전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하권에 가시게 되면 지문 3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광어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 공사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깊이가 저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게 지문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서요. 지하 또는 지상에 대한 공간을 갖다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전에서 고압선 설치하겠죠. 그러면 지상에서 30에서 한 70m 구간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고압선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지하도라든가 지하철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또 하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용어상에 참고해 보면 한계심도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이 돼서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일반적인 토지용의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되는 깊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9호선 지하철을 연결을 할 때 반포지역의 밑으로 이게 지하철선이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한계심도를 저해를 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졌던 설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지하권에서는 지하수는 인정을 해주지만 밑채골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신 거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가면 위치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간성이고요. 두 번째가 위치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위치에 대한 개념도요. 거기 보시면 이 때 위치를 얘기할 때는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절대적 위치라는 거는 지리적 위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경제적 위치 안에는 사회적 위치라든가 행정적 위치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라는 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상대적 위치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산 너머에 척박한 땅이 있었는데 산의 터널이 열리게 되면서 그 너머에 있는 땅도 우리가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더라. 우리는 교과서상에서는 상대적 위치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협의의 위치라는 거는 개별 부동산이 속해 있는 위치를 여러분의 집 주소 있죠. 그 위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광의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집원을 얘기할 때 무슨 시, 무슨 구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거기에 대한 위치 최강의 위치라는 거는 대상 부동산에 위치하고 있는 시, 도 있죠. 경기도, 서울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최강의 위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2번에 접근성과 부동산의 가치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전에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 농사를 지을 때는 비욕도가 중요했을 거란 얘기죠.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이게 중요했을 텐데 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은 비욕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때 이제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접근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접근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라는 얘기는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교통비용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들어가는 돈, 시간, 노력을 망라해서 우리가 교통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면 이만큼 교통비용이 절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라는 것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100%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뭐가 좋으면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이 빠지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접근성이 좋다고 부동산의 가치가 항상 높은 건 아니라는 것은 그 밑에 가면 얘가 나와 있죠. 접근의 대상물이 있죠. 이게 편익시설이면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나 위험 또는 혐오 시설하고 가깝게 있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했을 때 어떤 대상물과의 접근성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근의 정도와 가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 이런 거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철도 여기 있는 건 괜찮은데 철길 주변에 주택이 있으면 참 소음으로 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접근의 정도를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판단하는 게 부동산의 용도하고 접근성이라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의 판단 기준이 틀려지죠. 예를 들어서 소매 상점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겠지만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부동산들도 있죠. 기도원, 요양원, 정신병원 이런 데들은 오히려 한작한 곳에 위치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용어는 우리가 꾸준히 언급이 되니까 그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55페이지에 가면 환경성이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부동산 환경의 구성 분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그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도시지역에 놓여져 있는 토지는 당연히 도시적인 용도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왜 호남평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논밭이 많은 쪽에 위치한 토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에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활동에 있을 때는요. 환경의 경계를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공간을 늘려준다고 해서 무한대로 확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쭉 들어서서 사람들의 선호도나 수요도가 많아질 수는 있겠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층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농사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소를 메우둘 공간, 농기구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활용할 때는 그 환경과의 어떤 적합성 여부, 그 경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은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할 때는 뭐를 고려해 보겠어요? 현재 시장 경기가 어떨지, 내가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그러면 자금은 내가 좀 더 빌려서 내가 이 사업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자금 조달은 용이할지, 이자의 부담은 클지 작을지, 정부의 여기에 관련된 법적인 제한이나 규제 같은 건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잘 판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투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기출 지문이라고 OX 나와 있죠.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화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법률적인 부분만, 경제적인 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7번에 가게 되면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결하는 미체골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틀리겠죠. 민법상에서는 미체골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 8번을 보시게 되면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구본지상권 개발권 이전대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본지상권은 공중과 지하를 다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개발권 이전 제도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죠. 여기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요. 민간 사업자가 그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등을 건설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또 해설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57페이지가 보시게 되면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오래전에 출제를 하게 된 건데요. 여기도 답을 3번에 보시면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어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고 돼 있어서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래전에 한 두 번 출제가 됐는데 답을 유도하는 개념은 똑같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총론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총론을 지금까지 정리를 하셨을 때 총론의 시험목차가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가 있다고 했어요. 이 개념을 나누게 되면 법률적인 개념, 경제적인 개념, 그 다음에 기술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경제적 개념하고 기술적 개념은 종류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이 네 가지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경제적 개념이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다섯 가지가 구성이 돼 있는 기본적인 종류를 먼저 구별해 주시고요.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고요. 자, 민법에서 얘기했을 때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정착물 안에 독립된 거로 관조된 애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광의의 부동산에서는 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줌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죠. 그때 이 줌 부동산의 성격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를 들어갔을 때 토지의 분류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후보지하고 이행지 있죠. 얘네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건 지역 간의 용어는 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필지에 대한 거. 자, 이거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필지 별로 등기 또는 등록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필지의 용어 정도 또 알아두셔야겠고요. 우리가 빈지는 바닷가 얘기했었어요. 그죠?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인 실익은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지라고 해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적인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것들이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를 또 한번 구별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속성은 지금 우리가 한 거고요. 이 부동산 특성 중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자연 특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연 특성 안에는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속성. 이게 주요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부동성 하면 대표적인 게 떠올라야 돼요. 그죠?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신가요? 부동성 했을 때. 자, 우리가 임장활동.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는 거.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이 돼야 되고요. 부증성 하면 생각나는 거. 물리적인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더라. 예, 이렇게 했었고요.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간을 우리가 늘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이용을 필요로 한다? 집약적 이용을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건 토지 이용을 집약화한다. 그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달고 있으면 나중에 확대가 돼서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속성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속성으로 인해서 소유에 따른 이익도 얻을 수 있고요. 사용에 따른 이익도 얻을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특성에서는 개별성에 대한 게 있죠.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더라. 그런데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동질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 간에 대체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개별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자연 특성이고 인문 특성에서 부동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물리적인 공급을 우리가 차단하는 게 부중성이니까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도록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 특성에 관한 것, 인문 특성에 관한 부분이 주어져 있을 때 자연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주요 특성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겠고요. 지금 우리가 했던 속성에서는 출제 빈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아는데 공중 공간의 활용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정도는 숙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신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단어 끝나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할 때 아, 이런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제론이죠. 예, 그래서 초반에 이제 부동산학계로는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조금 부담 느끼는 게 경제론인데 요것도 이제 초반에 용어에 대한 거를 잘 인식을 하시면은 무난하게 정리가 가능하실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경제론에 대한 것부터 쭉, 예, 그래서 이게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우리가 깔끔하게 경제론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용어부터 이렇게 잘 들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쉬는 동안에 쉬는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접해보시고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경제론부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